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1학년도 6월 목평 가형 확통 27번이고요. 문제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14명의 학생이 특별활동 시간에 연주할 악기를 다음과 같이 하나씩 선택하였다. 피아노는 3명, 바이올린은 5명, 첼로는 6명이네요. 이 14명 중에서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3명이 선택한 악기가 모두 같을 때 그 악기가 피아노이거나 첼로의 확률을 구하라는 조건부 확률인 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일단 어떤 조건 아닙니까? 3명이 선택한 악기가 모두 같다라는 조건을 A라고 하고요. 그 악기가 피아노이거나 첼로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구할 조건방률은 P, P, B, A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P, A와 P, A교비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P, A는 뭡니까? 일단은 원래 분모는, 전체 경우수는 분모는 어떻게 돼요? 14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3명이니까 14시 3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모두 다 같아야 돼요. 즉, 피아노에서, 바이올린에서, 첼로에서 각각의 3명을 뽑아야겠죠. 따라서 분자는 3시 3, 더하기 5시 3, 더하기 6시 3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그 악기가 피아노거나 첼로, 즉, 여기도 확률은 14시 3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피아노에서 뽑아야겠죠? 따라서 3명 중에 3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첼로에서 또 뽑아야겠죠? 6명 중에 3명을 뽑습니다. 따라서 계산만 할까요? 두 개를 약분하고요. 자, 남는 거 계산할게요. 3시 3, 1이 되겠고요. 5시 3, 10이 되죠. 자, 6시 3, 얼마인가요? 6, 5, 4를 3, 1로 나누니까 20이 되겠고요. 여기도 1이 되겠고요. 20이 됩니다. 따라서 31분의 21 됐나요? 그래서 얘가 답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